불고기와 갈비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로 매운맛이 없어서 외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고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불고기와 갈비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외국인들을 한국 음식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또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먹어보도록 격려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데요. 치킨과 함께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순위를 지키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알려진 불고기와 갈비를 외국인 친구들에게 소개해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요.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 방탄블론드의 클로이와 윤지가 그러합니다. 이들은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한국 음식점을 찾았는데요.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채식주의자인 친구와도 함께 한국 음식을 맡고 왔습니다. 정수정은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베베테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받을까요? 김밥? 비빔밥. 아, 비빔밥. 그래서 우리는 비빔밥을 받을까요? 그리고... 오! 이렇게 해서 만두, 이렇게 dumplings? 네. 우리에게 만두요. 여기에서 엘리갈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를 준비한 채식을 왜? 우리는 찾을 못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찾을 못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치. 진짜 맛있어. 하하하. 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의 비바라 지금 볼게요 너무 재밌어 이 비바라 너무 재밌어 이게 스위스오스? 네 뭐해? 뭐해? 이 비바라 너무 좋아 진짜? 진짜? 오! 진짜? 진짜? 나 왜? 이게 더 이상을 해야 해? 아! 아! 그치? 그치? 나 같은 거? 아! 하하하하 이 국가도는 한국의 음식이 많으니? 이 국가도는 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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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가도는 반천. 이 국가도는 모든 것. 이 국가도는 김치와 함께. 이 국가도는 김치와 함께. 이건 엄청나게 잘하네요 이게 TOGETHER, frothli, 스포츠, 김치,ppyumbers 참고로 작성 중 자, 한국,风 취향 이 apologize 이게 그냥 노즐들 그리고 또 이으 там 이런 식구는 못봤어요 네 생각하지 다음 댄스 맛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젠 그래서 맨날 것 같기도 하고 두부 서로 붙여주기 이 말에 하하하하 무슨 말인지 그렇게 잘진거 걸린거 so good and some rice 이렇게 это оказ그랻게 나 알아요 have quit On purpose I did it 너무 미쳤어 너무나도 상관없어 다 Cutie'm so good 스피치 temperature-wise hot but really good 이lt라도 이틀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것같은데 pues 이런 their favorite 거 같아요 누구들 하실 수 있나요? 뼈는 뼈기, 북고기, 적집, 대신 전부가 저거같으니 여기에 있구요 이 겨울을ogan, 이 찌개가 무슨 짓을 소개할 때도 있어요 뼈기하고... 뼈기하고 뼈기들, 뼈기들, 뼈기기 치즈, 뼈기들... 진짜 그러다bereats 그리고 유진한 생랬들 다들 고생한 맛은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떡이라고 불땐입니다. 떡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너뛰어. 이렇게? 네. 그리고 떡과 아이스크림을 넣어서요. 떡과 아이스크림을 넣어달라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수섭할 수 있는지? 와우, 칼칼! 오, 칼칼!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아주 큰 아이스크림을 넣었어요. 이 갈비는 정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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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빔밥 중에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이 음식과 모든 음식들. 고기를 만들거리. 자, 이 모든 음식을 잘 아는 거에요. 네. 1원에서 더 해야 한 것 같다. 네. 정말 맛있다. 그럼 김치 맛있다. 매입니까. 엄청 맛있다. 이거 엄청 맛있다. 너무 맛있어 뭐지? 제가 조금 기다렸을 때 밥을 먹기 위해 밥을 먹었을 때 왜냐하면 밥을 먹었을 때 조금 부었더라구요 네, 근데 이게 좀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어떤 음식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은? 불고기 오기? 불고기 오기? 불고기 오기 갈비? 갈비, 2.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이 갈비가 너무 많아요. 잡채? 잡채. 이 갈비가 너무 좋았어요. 이 갈비가 너무 좋았어요. 이 갈비가 너무 좋았어요. 1, 2, 3, 4. 오, 와우. 너 김치 팬? 김치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갈비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정말 eh? 오늘이, ol day, 요거지? 오늘 어떤식이 Merry- 오늘 Claus일은? 이제 언제요? 오늘이 사실은 갈비가... 이 갈비가 너무 좋았어요. 이 갈비가 그려진 사람은 정말 좋았어요. 오, 예, 오늘은 그녀는 어묵 어묵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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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어? I like the potatoes. I didn't try the potatoes. I'll try the potato. You have really good potatoes, right? Okay, let's get this to try. All the veggies are good. Oh, it's cold. I'm gonna lose my mind. There we go. I expected it to be warm. That was good, huh? Just potatoes. Yeah. What was your favorite? I liked my soup, it was really good. So, what's it called? It's soongdubu. Soongdubu? Yes. It was good. 이 식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식품이 너무 좋았어요. 이 식품이 너무 좋았어요. 이 식품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한국어로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렇게요?